그동안 당내에서 주로 공개적으로는 한동훈 책임론만 터져 나왔었는데 이제 한동훈 전당대회 등판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당을 살릴 적임자라고요.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는 5인방들 일부가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요구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이전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희망이 있는 전대가 되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해야 한다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패배 의식에 빠진 상황을 타개할 최적임자라는 반론에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반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특정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혜진 의원도 승기가 무르익었을 때 찬물을 끼얹고 찬패를 자초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당원도 국민도 알고 있다며 패배 책임을 대통령에 넘겼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초 1년 정도 물러서 있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주변에서 설득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분위기가 출마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도 최근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내일 첫 세미나를 여는 기후 포럼이 세결집의 전진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출마를 고심 중이고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롱 전 장관 역시 상황을 주시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